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금주의 해픽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17일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 컨트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픽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컨트롤 게임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게임을 무료로 받아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픽 게임즈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받기 버튼을 클릭해 무료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우측 하단의 주문하기 버튼인 Place Order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문 내역은 이메일로도 발송됩니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게임 페이지로 보면 받기 버튼이 보유함으로 변경이 되어져서 해당 게임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주문한 내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일함으로 이동을 하면 무료 결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픽 게임즈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의 계정명을 클릭하겠습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계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왼쪽의 거래 메뉴를 클릭하면 구매한 게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지에 에픽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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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